카카오토 국민들이라고요? 꽤 대체 누른대요 걔는 그냥 구슬면 믿고 말하면 듣고 시키면 하는 존재입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 오는 게 바로 접니다 저분이 그분 맞죠? 우리 의원님은 막 대번이나 당선시켜요 제가 미래의 대통령을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? 자네 준비되었는가? 김은범이 배는 무엇보다 말이 너무 많아요 5시간 하고 19분 역시 우리 선생님이라니까 대통령까지 적극을 해버리잖아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은범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 이기려고 덤벼불면 지 부모 위패도 팔아먹을 양반이라 아, 나만큼 똑똑하면 그거 불법입니까? 우리도 이런 뉴스가 필요합니다 쇼를 하고 싶으시면 서커스 극단에 들어가시지 왜 여기 앉아계십니까?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이오 김형 우리 민주주의 안 할게입니까?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 그림자라고 저에게 공천해 주십시오 햇빛 잘 드는 자리에서 일하시지 지금부터 머금융고 진영동이 시작하겠습니다 결정한 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